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서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서 무엇이든 물어보야 2탄입니다. 2탄, 그치? 댓글에 막 음메해달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지 마세요. 근데 해부렀네? 네, 오늘 주제는 선택과목 학습 비중에 대한 고민. 아, 요것도 고민 댓글 중에 상당수 고민을 하더라고요. 선택과목 학습 비중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정답은 당연히 뭡니까? 뭐, 정답이 뭐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수능에서 치르는 과목은 누구나 세 과목이잖아. 누구나 세 과목이잖아. 수학원, 수학2, 선택과목, 그치? 그러면 당연히 기준은 뭐겠어요? 3분의 1씩, 그치? 어, 이거야. 수원하듯이, 수토하듯이 선택과목도 3분의 1의 비중을 가지고 하는 거에서 출발하는 거야. 이 출발을 가지고 비중을 정하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겠지. 선생님, 저는 유독 수원이 약합니다. 모의고사 맨날 수원만 틀려요? 이럴 수 있잖아. 그러면 그때는 수원의 비중을 살짝 뭐야? 높이는 거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자기 개인 성에 맞춰서 정하면 되는 거야. 근데 대다수 아이들은, 대다수 아이들은 수원, 수토보다 선택에 약하더라. 선택에 약하더라. 왜? 왜냐하면, 이래. 공통에서는 한두 개 틀리는데 미적에서는 3점 분항도 잘못 풀어요. 그래서 뭐야? 아, 미적은 문제가 너무 발상적인 것 같아. 문제가 미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생각 자체가 발상적인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빡! 어, 아니야. 그러지 않아요. 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 현상은 당연한 현상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공통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친구들이 시험 전 중학교 때 공통, 이미 끝낸 애들도 있어. 그리고, 대다수는 고1, 고2 때 공통을 이미 하죠. 많이 보잖아. 많이 봤잖아. 그치? 근데 선택은? 고3 돼서 처음 봐. 이런 친구들도 깨 있거든. 깨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름을 잘못 졌어. 이름이 왜 선택이야? 이름을 선택하니까 왠지 선택을 안 해도 되는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뭐야? 소홀히 한다? 그러니까 이 선택감 학습의 비중을 뭐야? 이 정도만 해도 되겠지? 그러니까 선택감 학습 아니겠어? 이런 오해. 완전 오해야. 그치? 아, 완전 오해야. 그치? 그냥 맴매지. 그치? 아니, 몽둥이야. 아니야. 그치? 그래서 비중은 동등한. 수원, 수2 선택감 학습의 비중이 동등한 입장에서 출발하는 거고요. 그 동등한 입장에서 출발했을 때 자기가 약한 감옥에 좀 더 시간 투자를 하는 느낌. 그치? 이게 일단은 정답일 것 같고요. 그리고 선택감 학습은요. 사실 이제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 트렌드에서 아무래도 확통이라는 선택감 학습과 미적분, 그리고 기아라는 감옥 속에서 참 다행히도 이 학류과 통계와 기아는요. 어, 뭐야. 극심한 변화를 겪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풀어도, 과거의 어떤 걸 해도 크게 경향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강력하잖아. 확통 뭐야? 확통 뭐야? 기준 잡고 분류하면 돼. 예를 통하여 기준 잡고 분류하라는 행동의욕 하나로 그냥 장검이야. 이 장검 하나로 그냥 다 해결하는 느낌? 기아 뭐야? 뭐긴 뭐야? 위치관계 확인하는 거야. 그치? 정해진 위치관계. 움직이는 것과, 변하는 것과 고정된 것, 구별하는 것. 그치? 이거야 그냥. 그게 언제나 변화가 없고요. 그래서 그냥 문제의 형태, 포장만 자꾸 바뀌는 거야. 그래서 과거에 나왔던 문제가 또 재탕되고 재탕되고 재탕돼서 그렇게 평가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도 돼. 어떤 문제집을 풀어도 크게 뭐 그렇게 경향이 벗어나는 거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 이거는. 그런데 문제는 미적분은요. 미적분은요. 뭐야. 그냥. 그죠? 잔잔해. 그치? 어떻게 하면 좋아. 그치? 맨날 나와도 문제가 갑자기 삭제가 되고 그죠? 극심한 변화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역시나 또 극심한 변화가 어떻게 나가는지 누구도 사실은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미적분의 경우는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안 나올 게 뻔한 옛날 형태의 문제로 시간 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미적분은 아무거나 풀잖아. 그냥 시간을 낭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의식을 갖고 해야 돼.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아직도 선택과목에 대한 미적유를 했는데 점주가 안 나와. 그러니까 뭐야. 다시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하는 애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있다라는 거야. 뭐야. 몽둥이 빽빽빽토리알이죠? 아니야. 아니야. 널 믿어.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선택을 했고 했다면 밀고 들어가야죠. 내가 선택한 게 옳은 길이야.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셔야죠. 그랬을 때 학통이의 기한은 기존대로. 그치? 학습을 하시면 되고. 근데 미적분은. 미적분은요. 달라. 주인공이지. 그래서 어쨌거나 선택과목도 수원수트 학생님만큼 공부를 하는 게 기본기입니다. 근데 특히 미적분은요. 방향 제시를 할게요. 아까 얘기했잖아.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저 미적분 고3 와서 했어요. 고2 때 잠깐 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요. 이런 친구들이 많아. 그러니 당연히 뭐야. 당연히 3점짜리도 때로는 잘 안 풀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뭐야. 다시 학통으로 가야 되나? 기하로 가야 되나? 그러면 막 그치. 그런 거잖아.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3점은요. 3점은요. 선택과목 미적분의 3점은 5개가 나오는데 이 5개가 거의 뭐야. 돌고 돌아. 뻔한 유형이 나온다니까요. 뻔한 게 나오는데 왜 그 뻔한 걸 틀려? 그거는 절대적인 공부량 부족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해야죠. 해야죠. 절대 늦지 않았어요. 뭐로 합니까? 뭐로 하긴. 그래서서는 오래 만든 거잖아. 오래 만들었잖아. 이 3점짜리 일단 정복을 해야지만 4점에 욕심을 낼 테니까. 그래서는 뭐야. 올해 유형코터라는 책을 만들어냈잖아. 3점 정복은 너에게 맡길게. 얘는 뭐야? 내신서가 아니잖아. 지금 내신서 풀고 그럴 때가 아니잖아. 그죠? 뭐야? 수능에 나올 법한 유형을 잡아서 수능 발문을 따라는 문제로 제작이 돼 있어. 그래서 선생님. 아니 23번에 제가 모의구사를 봤더니 한 4번에 2번 꼴로 그런 유형이 나오더래. 그런 유형이 여기 다 있다니까. 그러면 집중 훈련해야죠. 집중 훈련해야죠. 그죠? 그렇게 집중 훈련만 마치잖아요. 3점이 보이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자신감이 생기게 돼. 일단 3점을 풀거든. 그러면 이제 4점을 자꾸 읽어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전진하는 거야. 그치? 그 단계. 아직 절대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뭐야? 그렇게 극복하셔야지. 하셔야 되고요. 4점 역시나 뭐야? 그래 4점 2코드가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 왜? 뭐야? 역사를 청산해야죠. 그치? 과거는 잊어. 옛날 건 이제 뭐야? 그럴 때가 아니야. 그죠? 핀셋으로 제거당한 걸 아직도 공부하고 있니? 아니지. 그치? 그래서 가장 최근 트렌드에 맞는. 그치? 현 트렌드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결국 이제 이걸 양적인 걸 늘려야 되잖아. 그래서 선생님 뭐했어? 4점 코드를 시즌 1, 2, 3까지. 그치? 특히 시즌 3 시공사. 그치? 시공사라는 애칭을 가지고. 선생님 뭐야? 여기에 특히 미적분은요. 20회분이 실려 있어. 23번부터 30분까지가 회차가 적지 않다니까. 그래서 근데 이 문제들이 다 뭐야? 완벽한 행동요역을 배울 수 있는 문제들이야. 그냥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 행동요역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이 20회분 하고 나잖아. 달라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아, 문제는 그냥 이해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냥 내가 풀 수 있으면 되는 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라, 그렇죠? 문제의 사소한 표현도 놓치지 않고 이 표현 속에서 내가 뭘 궁금해해야 되고 이런 궁금을 궁금해하기 때문에 내가 자연스럽게 앞발을 내딛어서 문제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결하게 돼 있다니까. 그런 걸 배워나가야 되는 거야. 그런 태도를 배워나가야 돼요. 엉뚱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왜 점수 올리는, 그렇지? 점수 오르는 공부를 해야죠, 여러분. 어? 그러니까 자기가 듣기 좋은 거, 그렇지? 어, 듣기 좋은. 이런 걸 찾아갈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공부를 왜 합니까? 점수가 오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점수가 오를, 점수가 오를 수 있는 공부를 해야지. 어, 그걸 제발 하라는 얘기야, 그렇지? 어, 분명히 하고 나면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렇지?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고민에 대한 것이 일단은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놓쳐야겠잖아. 고민은 짧게, 실행은 빠르게. 알죠? 어, 아직도 고민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 그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선택과목 역시나 충분히 지금, 그러면 열심히 해야 된다. 변수가 있는 감옥일 수 있고, 어, 공통에 비해서 좀 중요도가 떨어져서 소홀히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점수도 널 소홀히 할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어, 그러지 마시고요. 어, 그렇게 해서, 네. 오늘 선택과목에 대한 비중은 그렇게 안내를 좀 드려보고요. 다음번에, 그렇지? 어, 네. 다음 지제는 또, 그렇지? 어, 고민 댓글에 엔제랑 실무의 차이에 대한 질문이 참 많더라고요. 요거는 3탄에서 또 만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Bye-by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